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 달라스 소재의 UT South Western Medical Center에서 면역학 전공으로 박사과정 4년차에 재학 중인 최용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와 공생하고 있는 장래 미생물이 항암면역, 특히 면역항암 치료 효과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나아가 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면역항암제 개발 관련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차세대 바이오 인재캠프에서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은 학계뿐 아니라 바이오 재반 분야의 정말 다양한 진로 영역, 그리고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커리어를 위해 대학원 과정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필요한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 대학원 유학과정 중 접하게 된 다양한 진로와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